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2022년에 시행된 3월 모의고사 해설강의 우리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4점짜리 전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28번, 29번, 30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28번 무자 3명의 학생 A, B씨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5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한번 계산해봐 단 사탕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어도 괜찮대요. 가조건 학생 A는 적어도 하나의 사탕을 받고요. 나조건 학생 B가 받는 사탕의 개수는 2, 2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중복조합이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안 돼. 지금 3명의 학생 A, B씨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5개를 주는 거야. 서로 같은 종류의 사탕이 아니에요. 서로 같은 종류의 사탕이라면 중복조합으로 고민할 수 있겠지만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인 거야. 그치? 그러면 가조건을 보니까 학생 A는 적어도 하나의 사탕을 받아요. 어? A는 뭔지는 몰라도 일단 무조건 적어도 하나는 받으시래. 그럼 하나를 받거나 두 개를 받거나 세 개를 받거나 네 개를 받거나 다섯 개를 받거나 뭐 이런 느낌이야. 나조건. 그리고 학생 B가 받는 사탕의 개수는 2, 2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가조건에서 우리가 뭐라고 주어졌었냐면 학생 A는 적어도 하나의 사탕을 받아요. A는 한 개 이상 받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두 번째 나조건은 학생 B는 학생 B가 받는 사탕의 개수는 2, 2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B는 두 개 이하를 받으시래.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한번 해보도록 할 거냐면 일단 얘들아 B가 두 개 이하를 먹어야 되잖아. 그럼 B가 두 개 이하를 먹어야 되니까 직접 한번 관찰해보는 거야. 항상 우리 부등식 주어지면 직접 관찰할까? 여사건 관찰할까? 이런 고민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B가 두 개 이하이다. 그러면 B가 두 개를 먹거나 한 개를 먹거나 빵 개를 먹거나 케이스를 분류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나한테 주어진 부등식이요. 나 뭐 할 겁니다. 직접 관찰할 겁니다. 그래서 직접 관찰하면 얘들아 B가 두 개일 때 한 개일 때 빵 개일 때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B가 두 개를 먹을 때 두 번째 B가 한 개를 먹을 때 세 번째 B가 아예 아무것도 안 먹을 때요. 그럼 얘들아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가족권 만족하도록 우리는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가족권이라는 건 A 무조건 한 개 이상은 먹었으면 좋겠어 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이런 느낌 아니야? 지금 서로 다른 사탕이 다섯 개 있는데 이것을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한테 나눠줄 거잖아요. 그리고 별다른 고민 없이 그냥 나눠주는 가짓수는 3의 5제곱 중복주는 느낌이라 생각하면 되겠네. 서로 다른 사탕이니까 각각의 사탕을 A한테 줄까 B한테 줄까 C한테 줄까 세 가지씩 전체 다섯 번이니까 3의 5제곱 그런데 그중에서 첫 번째 B가 두 개 먹으시래. 그럼 일단 고민하는 거야. 야 B야 너 두 개 먹을 건데 너 뭐 먹을래? 전체 서로 다른 사탕이 다섯 개인데 B가 두 개 먹을 거니까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 서로 다른 두 개를 선택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B가 두 개를 먹는 가짓수는 O씨예요.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사탕 다섯 개 있었는데 두 개 사라졌어. 남는 거 세 개다. 그럼 그 남는 거 세 개를 이제 A하고 C한테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럼 A하고 C한테 나눠줄 건데 A는 무조건 한 개 이상 드시래. 그럼 얘들아 여기서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자. 어? A가 한 개 이상 먹으라고? 그럼 선생님 A는 한 개 먹어야 돼요? 두 개 먹어야 돼요? 세 개 먹어야 돼요? 몇 개 먹어야 돼요? 이것 또한 우리가 케이스를 또 분류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한 개 이상 먹는다 또는 거기는 가족권에서 적어도 한 개를 먹는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저기서 우리는 여사권을 떠올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남은 세 개를 여기 있는 A와 C한테 나눠줄 건데 지금 B는 준 상황 그럼 나머지 세 개를 이제 A하고 C한테 나눠줄 때요. 첫 번째 사탕한테 물어보는 거야. 세 개의 사탕한테 야 너 어디한테 들어갈래? 너 A한테 들어갈래? C한테 들어갈래? 그러면 고민할 수 있는 가지수가 두 가지죠. 그러니까 남은 사탕들을 내가 각각의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가지수는 일단 전체 2의 세 제곱이야. 그래서 사탕 세 개에 대해서 A한테 줄까 C한테 줄까 고민할 수 있는 가지수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2의 세 제곱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점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남은 사탕 세 개를 아예 몰빵해서 C한테 준다 생각해봐 아예 몰빵해서 C한테 주면 A는 아예 못 먹는 거잖아 근데 무조건 A는 적어도 하나는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A가 하나도 받지 못하는 한 가지를 뭐 하시면 되겠다? 빼시면 되겠다. 이게 여사권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괜찮아요? B 준 거야? 그런 다음에 남은 사탕 세 개를 이제 A하고 C한테 마음대로 나눠줬어. 마음대로 나눠줬는데 여기는 1의 의미는 뭐예요? A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 즉 여사권을 뺐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관찰했구나 여사권 관찰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두 번째요. 따라해 B가 한 개 먹을 때야. 따라해 B가 한 개 먹으면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사탕 다섯 개 그럼 다섯 개 중에 하나 뽑자. OCL 그럼 얘들아 사탕 몇 개 남았어? 네 개 남았어. 그럼 그 남은 사탕 네 개를 A하고 C한테 나눠줄 거야. 그럼 사탕 네 개를 A하고 C한테 나눠주는 가짓수는 2의 네 제곱이요. 그래서 일단 마음대로 나눠줘. 2의 네 제곱. 그 중에서도 얘들아 안 되는 게 뭐라고? C한테 물빵 되는 경우 그 한 가지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C한테 물빵 되는 한 가지를 딱 빼주면 이렇게 되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B가 0개야. B가 아예 못 먹어. B가 아예 안 먹어도 괜찮지. 그럼 사탕 다섯 개 온전히 다 있으니까 A한테 줄까? C한테 줄까? 그래서 그냥 고민하는 가짓수 2의 5제곱. 대신에 이렇게 됐을 때도 C한테 물빵 되는 한 가지를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계산만 마무리할게요.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7 되는 거니까 70까지 여기는 5고요. 여기는 15 되는 거니까 75가지 되겠죠. 32에서 1 빼니까 여기는 31가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한테 75와 70과 31 더해봐 라고 했으니까 싹 다 더하시면 답은 176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괜찮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들아 나한테 어떤 부등식이 주어진다. 그럼 부등식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놈을 직접 관찰할까? 여사건 관찰할까? 라는 건데 당연히 아니라 먼저 떠오르는 걸 먼저 생각해보고 어? 직접 관찰이 깔끔하네. 직접 관찰이 그다지 어렵지 않네. 라고 생각한다면 직접 관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가족권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저 한 개 이상 적어도 한 개면 한 개를 먹을 수도 두 개를 먹을 수도 세 개를 먹을 수도 그 케이스를 분류하는 것보다 여사건을 관찰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배우시면 되겠죠. 알았죠? 싹 다 더하시면 답은 176 4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